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가지고 빠르게 부자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빠르게 부자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 부의 추월차선에 이와 관련한 아주 재미난 우아가 있습니다. 그 우아를 통해서 우리가 대체 지금 무엇을 해야지만 빠르게 부자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부자된다는 말을 잘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빠르게 부자되기랑 쉽게 부자되기랑 혼동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부자되기를 빠르게 부자되는 거랑 착각을 해요. 이걸 먼저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TV나 유튜브 광고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속이고 헛된 욕망을 만들어서 대중들을 유혹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보거나 주식 투자를 하면, 이 주식을 사면 10일 만에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아니면 뭐 이 주식은 사안가 갑니다. 이 지역의 아파트는 무조건 오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영상들이 엄청 많죠. 물론 그들도 한두 번 맞출 수 있겠죠. 하지만 계속 맞추기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고 싶은 그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영상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상들은 다 믿지 마세요. 내가 공부해서 내가 판단했을 때 진짜 뭐 그런 방법들이 나오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정말 그런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알려줄 리가 없습니다. 다 자기의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영상을 유포하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추월차선에서 말하는 이 추월차선으로 부자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기계를 발명하고 유통업체 15군데 팔아서 수백만 달러를 번 사업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5만 건에 판매를 한 남자 블록을 개설한 지 3년 만에 대형 제약회사에 4백만 달러에 판 남자 인터넷 광고를 개시해주고 한 달에 15만 달러를 버는 마케터 소프트웨어 회사를 설립했다가 지구상 가장 큰 부자가 된 남자 이런 사람들이 다 추월차선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좀 아시겠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이건데 이거가 좀 공통점을 아시는 분들은 어쩌면 벌써 추월차선의 길을 가고 계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모르겠다면 이 영상 이 다음에 제가 들려드릴 우아를 한번 잘 들어주세요. 이 추월차선이라는 책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에는 재미있는 우아가 나옵니다. 이집트 파라오가 조카들에게 피라미드 건설을 명령하는 우아인데요. 이 우아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바로 이거구나 라는 느낌이 바로 오실 거예요. 이집트 파라오가 조카, 추마라는 조카와 아주르라는 조카에게 피라미드 건설을 명령합니다. 피라미드 건설 엄청나게 크잖아요. 거대하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를 완성하면 즉시 파라오가 가진 보물, 수많은 보물들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보물을 가지면 평생 먹고 사는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는데 혼자서 피라미드를 건설해야 합니다. 이 피라미드만 건설하기만 하면 혼자서 내가 이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데만 성공하면 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용리 추마와 아주르는 이걸 거부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추마와 아주르는 이 피라미드 건설이 몇 년이 걸리긴 하지만 한번 해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먼저 아주르입니다. 이 아주르라는 조카는 일단은 빨리 크고 무거운 돌들을 끌어다가 천천히 사각대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좀 힘이 많이 들 뿐이지 그래도 돌을 옮기기 시작하니까 고된 노동이 끝나니까 이제 사각대형이 완성된 겁니다. 그 피라미드 기초작업을 한 거죠. 그런데 추마는 1년이 지나도 그 피라미드를 지어야 할 그 자리가 계속 공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르가 추마가 뭘 하고 있나 가서 봤더니 추마는 헛간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르는 자기가 빨리 만들려고 신경 쓰지 않고 다음 돌들을 옮기기 시작했죠. 그렇게 아주르는 1년이 지나서 기초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층, 2층을 짓는 거죠. 2층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르가 2층을 쌓으려고 보니까 돌을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여기서 돌을 들어 올리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힘이 부족하죠, 당연히. 그 커다란 돌을 어떻게 들어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집트 내에서 굉장히 힘이 세다고 알려진 베누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근육을 키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까지도 추마는 여전히 피라미드를 지지 않고 계속 그 헛간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추마가 피라미드를 지어 올려야 할 그 자리는 계속 공터였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주르가 추마의 그 헛간 그걸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떤 기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추마가 그 기계를 천천히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계의 모습은 지지대, 바퀴, 지렛대, 밧줄 등으로 된 기계였습니다. 그 희한한 기계로 추마는 피라미드에 돌을 옮기기 시작하는데 피라미드를 기초를 쌓는데 이 기계를 엄청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르가 1년이 걸린 그 기초 쌓기 작업을 추마는 그 기계로 일주일 만에 해냅니다. 두 번째 층도 아주르보다 30배나 빠른 속도로 돌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 기계를 만드는데 3년이 걸렸고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5년 만에 피라미드 쌓기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아주르는 결국 피라미드를 만들지 못했죠. 아무리 힘을 키운다고 해도 그게 돌을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을 키워지겠어요. 결국 아주르는 포기하고 추마는 8년 만에 피라미드 쌓는데 성공했습니다. 추마는 성공한 아주르는 실패한 이유 아주르는 자기 대신 일할 시스템을 고안하는데 집중해야 할 시간마저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추마는 처음부터 무슨 이상한 기계를 만들고 있었죠. 당장 돌을 옮기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기계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이 시스템이고 빠르게 부자 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걸 의미합니다. 추마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 대신 내 힘을 대신할 무언가를 만드는 데 집중해서 그 기계를 만들어서 성공했죠. 하지만 아주르는 그 기계의 그런 시스템을 만들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든 힘을 옮기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주르는 그 힘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결국엔 실패를 하게 된 거고 추마는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성공과 실패의 요인을 이 VHR 차선의 저자 MJ 드마코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기 대신 일할 시스템을 고안하는데 집중해야 할 시간마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했기 때문에 아주르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빠르게 부자 되는 사람들 빨리 부자 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집중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을 좀 덜어서 내 시스템 자기 대신 돈을 벌어다 줄 시스템을 고안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행차선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돌을 들어올린다고 한다면 추월차선에서는 여러분 대신에 돌을 들어올릴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행차선은 길고 지루한 그리고 힘든 고된 그 길을 견뎌내야 하죠. 하지만 추월차선은 부라는 것이 시스템 안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야지만 우리는 추월차선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빠르게 부자 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자격증을 따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잘 성공해서 이직해서 연봉을 올리고 이런 길을 하시는 게 아니고 자격증을 딸 시간에 내가 이직을 고민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대신해서 돈을 가져다 줄 그런 시스템을 만들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큰 돈을 벌게 되는 거고요. 그걸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 65세 그 언저리까지 일을 하면서 부자가 될까 말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데 추월차선을 못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사실 왜 못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마가 거의 3년 동안 그 기계를 만들었단 말이죠. 지금 빨리 피라미드를 만드는 데 올인에도 모자를 판에 가만히 앉아서 그 기계를 만들고 있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이 기계를 만든 시간을 견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 돈을 벌어도 천천한데 그 이상한 기계만두기나 시간을 쓰고 있는 그 추마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대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자격증을 따도 더 좋은 기업을 가도 연봉을 두 배 올려준다는 그런 기업에 가도 부자가 될까 말까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그냥 소득 없이 하는 걸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인 거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많은 사람들은 당장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 책을 지금 읽고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필요하구나 라는 걸 필요성을 인식하셔야 되고 그런 시간을 자꾸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돈을 벌어다주 시스템을 만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빠르게 부자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VH 초차선에서 이제 MJ 등하커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화하려고 하시는지 잘 아시겠나요? 저와 함께 나 대신 우리 대신 돈을 벌어다주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봅시다. 제가 이 VH 초차선 계속 이제 리뷰하면서 어떤 시스템들이 있는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민하다 보면 좋은 아이가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